안녕하세요. 호식매입니다. 오늘은 지난화에 이어서 벽도 좀 많이 두르고 우리 먹을 것도 좀 구해놓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는 아니지만 피레침도 좀 만들고 그러기로 했었죠. 피레침을 만들고 시작할까요? 우리가 지금 10일째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 기록보다는 덜 생존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지금 집안의 상태는 지금까지 좀 가장 볼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 만들고 피레침은 조금 멀리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나무들이 대신해서 맞아줘야 되니까 이쯤에 지을까? 어느정도가 파급력이 있을까요? 이렇게 지으면 좀 멀리에서 번개가 치고 나는 안전하겠지? 그러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먹을 것을 좀 어? 저희집 그쪽이었구나 시작하자마자 밤이 됐네요 이렇게 아직 저녁이구나 토끼가 먹을 것이었는데 토끼들이 다 집에 가버렸어요 저녁이 돼서 아 얘네 좀 어떻게 하고 싶다 잡을 수 없나 이거 현재 벽은 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 내 덫이 여기 있네 한 마리도 안 잡혔었네 아쉽네 어 맞다 나무를 해야 되는구나 나 그렇죠 나무를 해야 되는구나 나무나무나무 나무를 해야지 상자도 만들고 어쨌건의 오 버섯버섯 정신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버섯을 먹으면 그래도 큰 도움이 되죠 버섯이 있다는 게 정말 아쉬울 때는 정말 버섯만 하는 것도 없죠 어 배고파 빨리 가자 나무는 언제 가지 여기가 우리 집인데 이쪽이 아닌가 아 저쪽이구나 그래요 방향치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작물이 잘 자라 있네요 포박 이야 이럴수가 이 뿌듯함 저는 더 이상 사냥해서 먹지 않습니다 재배해서 먹죠 이게 문명인의 증거 일단 불을 피웁시다 또 하나는 하나는 집 근처에다가 이렇게 심어줍시다 그리고 녹색 버섯 호박을 요리합시다 얼마나 찰까 뜨거운 호박 지금 사거든요 오 거의 35정도 찼어요 우와 야 이거 더 만들어야겠다 그쵸 야 본격 농사를 해야겠네 이제 먹을 건 농사로 좀 이렇게 어떻게 하고요 하 뿌듯해 이렇게 뿌듯할 수가 너무나 갑자기 길이 보였어요 아 이게 토끼를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 어두워졌다 불이 꺼졌구나 불을 비치고요 풀벽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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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됐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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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좋아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놓읍시다 어 약간 이거 넓힐거 그랬다 얘네를 좀 이렇게 4개로 딱 보기 좋게 할 수 있었을텐데 어쩔 수 없죠 밤이 됐으니까 오 됐다 이제 오늘은 나무도 많이 하고요 씨앗을 또 아침밥을 주고 가셨네 이러면 감사할 때가 고마워 고마워 솔방울은 이렇게 밑에다가 심어두고 나무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쵸 조금 아쉽네 여기다가 버려두고 쇠덧만 만들면 딱이겠다 쇠덧을 만들려면 밑에 보이는 거미줄 모양 실크라는 것을 좀 모아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서 비료를 좀 줍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 봅시다 저기 막힌 길인가 막힌 길이 있네 고마워 내가 따먹었던 녹색 버스 오 씨앗 씨앗 좋아 좋아 무슨 씨앗일까 호박이 자랐잖아요 저번에 또 다른게 자랄 수도 있나 오오 야야야야 치고 빠지게 치고 빠지게 오 됐다 강한데 꽤 빌물고기 그래그래 다 덤벼 이제 나 예전의 내가 아니야 오 비료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오팔로 형님들 제가 리스펙 하는 걸 알고 계시죠 하늘에 사바나에 계신 우리 오팔로 님이시여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듯이 사바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한 피로를 주옵시고 흐흐흐 야 이걸 아직은 내가 기억하고 있네 요새는 주기도문 좀 바뀌었나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외가 쪽이 기독교 쪽이시라서 저는 이제 종교가 없는데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어요 잠깐 어머니를 이모를 따라서 그래서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 이런걸 외웠었는데 이게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을 줄이야 내가 생각도 못했네 완벽하게 다 기억나진 않는데 어린 푸시 뒤부분 다 기억나네 참 신기하다 옳지 그렇지 토끼들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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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억 오 됐다 아니야 이제 집에 가면 돼 그렇지 엄마가 기다려 엄마가 기다려 아 놓쳤다 빠른 녀석 야 집에 가자 좀만 더 좀만 더 커브 됐어 이거야 이제 조금 능숙해졌어요 토끼 사냥이 아 안돼 능숙해졌다는 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됐지만 야 저리가 우리집이야 자 내려가자 이제 저리가자 저리가자 어 퀵하고 지나가 버리네 뭐 세 마리 정도면 오늘 밤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박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였지 나무 나무를 하러 갑시다 지금 좀 어느새 밤이 돼버렸네요 이쪽 맵이 좀 짧다는게 아쉽네요 조금 더 맵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좋을텐데 그래서 그 전에 봤던 맥스웰의 문이라는게 있었나 어드벤처 모드 거기는 좀 가혹한 모양이더라구요 쉴 새 없이 모험을 하러 돌아다녀야 돼서 오오 너희 머닝이 오오 야야야야 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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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 그래 너 임금님이나 지켜 나는 꽃 좀 꽃만 주워 오오 야야야야야야 야 돼지도 공격을 하는구나 아 저 돼지들은 약간 뭐랄까 공격성이 있나 머리띠 같은걸 두르고 있어요 밴드 같은걸 토끼 유통기한이 줄어들고 있다 오오 아 저기 쪽에 있었구나 오 좀 이렇게 좋은것 좀 두고 모셔두지 임금님을 마른 풀을 이렇게 심어두고 모시고 있네 흐흫흐 내가 이렇게 풀에 집착하는 이유는 벽을 얼른 만들려고 흐흐흐흐흐 벽을 만드니까 보기가 좋더라구요 어 여기 외나무다리가 있네 외나무다리가 아니라 외나무다리가 아니라 나무를 좀 캐야댄데 오늘도 나무 캔다면서 이렇게 다른짓 하고 있었네요 어 배고프다 기앗을 황급히 먹고 11일 남았네요 오 오 오 나무 열매 아 여기 나무 열매 덤불이 하나 있구나 덤불 좋아 저 덤불 삽으로 파서 집 근체를 심을 수 있으니까 아직 그건 안되나 와 금도끼로 금도끼를 쓴다고 해서 딱히 막 이럴까 속도가 높아진다거나 그건 아니군요 3 4 5 6 7 8 9 7 11 12 14 15 4 12 12 15 19 14 14 15 16 14 아니면 UU 끝까지만 캐고 좋아 오오오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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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오 다행이다 집 바로 앞이었는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불을 넣고 아 토끼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토끼고기를 요리합시다 오우 좋아 21인데 34 46 아 아직 약해 아직 약해 아직 안심할 수 없어 저 신호도 좀 하고 싶은데 만들어 보고 싶은데 신호는 뭘까 아 표지판 같은걸 지을 수 있구나 상자를 이렇게 두고 으쌰 으쌰 우리 비료랑 어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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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이런걸 둡시다 이렇게 두고 어 아니다 비료를 지금 빼면 반 만들 수 있죠 야 까마귀들 둘이 안가 이것들이 말이야 벼룩에 간을 세먹지 시큼한 꽃잎이 됐네 시큼한 꽃잎이 됐네 시큼한 꽃잎이 됐네 죄송합니다 갑시다 이제 괴물고기도 먹고 갑시다 조금 배가 많이 고프니까 좋아 오 인벤토리도 굉장히 깔끔해졌죠 지금 길을 따라가면 괜찮을 겁니다 어 그래 어 어 어 근데 이 밑에 꾸물거리는 촉수 꾸물거리는 촉수 아 아 저거 저건 덫이야 아 어 여긴 촉수가 없나 어 현혹당할 뻔 했어 저 포도는 쉴거야 저 포도는 쉴거야 널 배려두는건 안돼 저 포도는 쉴거야 분명히 히디신 버팔로 모자 할거야 여기 뭔가 있나 없으면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 어 어 저기도 뭐가있대 아니 촉수지대야 설마 저 돼지 머리 꽂아 놓은 토텐들은 촉수가 만든건 아니겠지 나같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먹을게 하나도 없는데 또 이러면 안된데 숲은 정말 먹을게 1도 없네요 어떻게 이렇지 벗어 벗어 하 정신력이고 뭐고 일단 먹고 살아야죠 35 아 근데 체력이 달네 오 토트데미지가 있는데 오 이러면 안된데 예상 밖의 무리 오 씨앗씨 38 씨앗은 구워먹지 않으면 산밖에 안차네요 어 이거 중독된건가 오 나무를 매달 수상한 흑더미 조상 오오 죄송합니다 제가 윈도우 키를 눌러가지고 방금 오 여긴 또 세계의 끝이네요 아 아 아 그렇구나 이쪽은 촉수괴물이 사는 질대였구나 아 그래요 동물의 흔적 아 아 여기 촉수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죠 절대로 속지 않을거야 제가 맨 처음 죽었던게 촉수였는데 음 그 때를 경험을 기운 사놨어 절대로 죽을때 죽더라도 촉수에게 죽지않겠음 흐흐흐흐 이렇게 말하면 꼭 죽던데 왜 이렇게 하트가 깜빡거리지? 지금 좀 위험한 상태라는 건가? 다시 재빠르게 올라가죠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어? 왜 오른쪽에 이쪽 부근을 제가 안 가봤네 가볼 필요도 없이 뭔가 없나? 아 이쪽이구나? 뇌피구나 계속 어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지? 큰일이네 빨리 올라가서 토끼라도 잡아야 되는데 여기 현혹당하면 안 돼 버팔로 털도 있구나 그 말은 버팔로 형님들도 잡을 수 있다는 건가? 버팔로 형님들을 잡으면 고기가 좀 풍성하긴 하겠다 근데 지금은 잡지는 않도록 하죠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버팔로 형님들이 있음으로써 인해서 저희가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헉 헉 헉 헉 헉 헉 기면독침을 쏘우면 잡을 수 있을까 흔 나를 씨앗 좀 버리고 가렴 아니야 집에가면 집에가면 작물이 자라 있을거야 아주 풍부한 나의 호박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거야 그걸 노리자 근데 씨앗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밭을 눌리게 생겼네 정말 어느정도 되니까 이게 어느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먹고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네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아남는게 문제였는데 물론 먹고사는 문제도 살아남는 문제이긴 한데 먹을게 그렇게 녹록치 않네 우리집 위에 있는 그 뭐죠 그 나무덤불 하나 있었죠 열매덤불 거기에 열매 열렸는지 좀 봅시다 어? 왜 새창안을 떠나가 이렇게 놨지 아 잘못 올라왔어 저기 한번 쓸어버리면 돼지고기 어마어마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아니라는 생각인가 그래 내가 피가 없으니까 25 아 와 20이나 깎네 안되겠다 이거 버섯 버섯 빨간 버섯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에 상응하는 배고픔이 올라가 주면 모를까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정식력만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피가 많이 깎이네 이게 우리집이죠 오 그래 그래 그렇지 어 여기 옥수수가 당근이 당근은 좀 실망스러운데 씨앗 좀 없니 씨앗 좀 주고 갈래 어 씨앗을 안 주고 갔네 일단은 야 오 씨앗 씨앗 어 심으라고 딱 주고 갔네요 비효율 비효를 주고 내일 아침밥도 배달해 주시려나 좋아 씨앗 주세요 어 고마워 고마워 어 왜 이렇게 착해 다들 어 배고프다 그렇죠 다들 너무 착해 여기다가 불을 오늘 밤 불을 피우고 구워 먹을 게 없다 옥수수 먹읍시다 지금 10일 팝콘 23 아 호박이 짱이네 호박이 짱이네 호박을 뭐 해야 되냐 그쵸 어 실크는 잠깐 꺼내두고 도용 너 빨리 안 자라 주겠니 어 더 자라주면 좋을텐데 벽을 만듭시다 어디 있었지 건축 좋아 16개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면 쓸만하게 세울 수 있겠지 어 내가 길을 가로질렀네 좀 예상 바뀐걸 좋아 일단 집터가 완성되고 있죠 여기다가 집 밖에다가 그늘이 생길 수 있게 나무를 심고 먹을게 필요해 먹을게 꽃도 좀 따야되고 제가 너무 한군데 정착해 있는건가 어 한군데 정착해 있다기보다 너무 이렇게 넓게 넓게 안 돌아다니나니 쟤가 어 또 시간이 이렇게 됐어 벌써 토끼가 한 마리도 안 나와있네 오 너무 배가 고픈데 당근을 먹자 십시다 오 오 작물 수확하게 이거라도 먹어야죠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다행이다 오늘은 아침 안 드시나요 오늘은 아침을 안 드시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고칠 수 있대요 남쪽에는 남쪽에는 별게 없다는 사실을 안이상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겠어요 먹을게 좀 풍부한 곳으로 너무 가깝게 세웠나요 어 아직도 안 자랐네 좋아 여기도 늪지대였죠 이 돼지들이 있는 곳에 덤불이 또 두개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 오 고마워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다 어 안녕 조심조심 지금 쟤네들을 자고 있을 동안 을매를 어 안녕 너희의 아침을 뺏어서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돕고 살아야지 40 여긴 또 막혀있는 곳이지 이게 뭐지? 이게 뭐였죠? 오 여기도 돼지들이 살고 있네 아 거미집이었어 거미 표시였어 네 발로 무덤으로 기어들어가는 꼴이었네 오른쪽 아래 꽃 꽃도 되게 오랜만이다 그쵸 꽃도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너무 제가 한 곳에 머물러서 자원들을 전부 다 가져가버리는 탓일까요? 뭐 가져갈 수 있는게 없네 나중에 너희를 너희를 좀 너희 신세를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빨간버섯 빨간버섯이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빨간버섯이 토끼다 아 밤이 됐어 먹을 것이 없는데 밤이 됐어 그쵸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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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전처럼 음식 좀 쌓아놓고 살고 싶다 이렇게 음식이 부족한 지경에 이를 줄은 몰랐네요 동불 좀 이렇게 세네개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는데 너무 큰 소원이니 그쵸 다음에 음식이 나오면 이따 밤에 캠프할 때 구워먹어야겠다 구워서 먹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알을 훔쳐먹을까 불가능할까요 여기는 아까 왔던 곳이라 이쪽에 뭐가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막힌 길이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넓어지려나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커브 돌아서 가볼까요 저 알을 어떻게 스칠할 수 있을까 오 알 주웠어 알 주웠어 알 주웠어 알 주웠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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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크 있구요 어 알 주면 쟤네들 오오 끝까지 쫓아오는구나 끝까지 쫓아 끝까지 쫓아 알을 주면 끝까지 쫓아와 아 그렇구나 아이고야 야 어떡해 어떡해 밤새 쫓기게 생겼네 알을 버리면 안 쫓아오려나 알을 버리면 안 쫓아오겠니 약속해줘 알을 버리면 안 쫓아온다고 약속해줘 뭐야 뭐야 쫓아오잖아 여기 여기 아 내가 예전에 세웠던 일회용 기계가 있네요 오우 거미들아 여기 새 있어 새 새 새 샤랑 싸워 새 셀크도 짚고 거미들아 새랑 싸워 새 옳지 옳지 새있다 새 새 여기 새있다 여기 야 얘 어떡하냐 안 쫓아오니 아 쫓아온다 지금 저 뱅뱅 돌고 있는거 맞죠 어 으으으 으 이렇게 네번째 삶도 허무하게 큰 새의 알을 훔쳐먹다가 끝을 맞았습니다 아 하 이걸 올려야되나 이걸 업로드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전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네번째 삶으로 올라갈거에요 4-몇으로 이전에 3-몇으로 올라갔죠 사실 그 사이에 한번의 삶이 더 있었어요 그게 너무 순삭당하는 바람에 편집을 했는데 하 일단은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구요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던스탑의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잠시 로딩을 기다려주세요 그때는 좀 다른 인물들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15일 아 아니다 13일 살았네요 제가 다음에는 캐릭터를 좀 바꿔볼까 강한 남자 강한 남자 유족 약한 공격력 유족으로 한번 해볼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다음에는 혹은 다른 웬디구나 이름이 웬디로 해보던지 아니면 윌슨으로 한번 더 도전을 해보던지 그래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둔스탑은 여기까지였구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